드디어 본격적으로 신비의 물을 찾아 나섰는데요 한여름도 아닌데 물장구를 치고 있는 사람들은 혹시 이것이 바로 신비의 물? 네 커피 따뜻한 거 하나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용암해수로 족욕하고 있어요 죽은 카드? 조욕 조욕 카드 조욕 카드 조욕 카드 조욕 카드 용암해수란 40만년 전 제주도의 탄생과 함께 생성된 해수인데요 전 세계에서도 제주도에 딱 하나밖에 없는 귀한 물이라고 합니다 현무암층에 의해 역화되어 깨끗함이 남다르다는 용암해수 피부가 너무 미끌미끌하다 용암해수라서 과작물이어서 미네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에 좋아지고 물 자체가 더 미끌미끌한 것도 있고 그 미네랄들이 피부에 스며드니까 훨씬 더 미끌미끌하게 피부가 좋아지는 거죠 혹시 여기서 이렇게 해요? 아까 물어보신다고 해서 저것 좀 읽어봤어요 아 여기서 읽구나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내친김에 야외에서 노천 조교까지 즐기는 가나댁 아 좋다 그렇죠 비리니야 아까 우리 마이너컬 했잖아 몸이 싹 불어고 이야 진짜 좋아 대박 좋아요 아니 용암해수가 도대체 어떤 물이기에 참 가나댁의 마음을 이토록 사로잡은 거냐 참 풍부 내 풍부 들어가면 안 돼요 비리니 이거 풍부야 풍부 어떤 물인지 검사 한번 해보자요 비리니 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이야 어떤 물인지 꼼꼼해요 아 그럼 저희랑 같이 실험해 보실까요? 철저하게 잠깐만요 선생님 예 마법을 담아와 오늘도 클라디스를 통화하다고 적재적수에 딱 맞는 소품 등장이요 이야 대단하다 잘 준비했네요 그 그런데 뭐 뭔가 좀 어색한 것 같은데 이건 방역 작업한다는 신발 아니에요? 신발 신발 과연 용암해수 안에 넣었던 성분이 들어 있을지? 최첨단 시스템으로 전격 분석해 본 결과 마그네슘, 칼륨, 철, 망간 등 유용 미네랄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일반 해수와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피부에도 굉장히 좋고 식품으로나 음료수로 저희가 먹었을 때도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데요 정말 유용한 천연자원이죠 용암해수는 피부 미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오, 비디니 봤지? 계속 문지르니까 물처럼 전화 줬지 여기 밟는 거 여기 안 밟는 거 차가 났지 여기 쭉쭉 가고 여기 건조가 돼 저한테 왜 주먹지 잘 모르는데 아, 주먹지 잘 모르겠네 대충 펴요, 손가락을 심지어 농사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 신기하다 오, 맛있네요 맛있네요 맛있네요? 네, 맛있네요 일반 물과 비교했을 때 작물이 더 빨리 자라고 크기도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네요 신기하네요 그런데 용암해수의 활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낫댁이 찾아나서 또 다른 곳? 집안 곳곳에 가득 채워있는 이 물 또한 용암 헬수라는데요 세상에, 이거 좀 봐요 엄청 많아요 일반 유자하고 있는 여기 용암해수 레밀차를 끌어놓은 거예요 오 아, 이거 뭐 소리까지 참 시원하죠 KBS 찾아라 여기 gal approve 이미 salon 한글자막 by 한효정